강서구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 2021년 공동주택관리 실무자료집을 제작해 배포에 나섰습니다. 2021년 공동주택관리 실무자료집은 방대하고 복잡해 그동안 접근하기 어려웠던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이번 자료집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공동주택지원사업 등으로 구성됐으며 모두 800부를 제작해 지역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36개 단지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자료집을 통해 주택관리 업무의 효율성이 대폭 향상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로 관리주체와 입주민 간 갈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